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죠.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치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다른 사기는 이런저런 사기 많이 들어봤는데 김치 사기라는 말은 또 처음 듣는 것 같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에 배춧값 올라서 참 김장학이 겁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좀 악용한 김치 사기 그리고 그 제보가 저희 SBS로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당근마켓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배너 광고를 보고 이 김치 판매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김치가 10kg에 2만 9천 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은 맞죠. 그런데 이제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니 굉장히 또 자세하게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9월에 주문했던 건을 아직도 여전히 받지 못했다라는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귤이나 고기 같은 것들도 결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판매자가 서모 씨로 모두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기종 원장님, 9월에 주문했던 김치가 아직 안 오면 다 쉬었을 것 같은데 사기가 맞는 것 같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산 해운대구청 문제를 일으킨 소재지, 회사 소재지가 부산 해운대구청 단할이거든요. 어제 기준에서 한 거의 1천여 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10kg에 2만 9,900원에 판매를 하겠다 비교적 싼 가격으로 내놨거든요. 사실 신재형 기자 말씀하셨지만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당근마켓 배너 광고 사이트를 보면 대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악용을 한 건데 사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 범죄, 10년 이하 징역형이 세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아마 부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국에서 많은 주부들, 가족들이 김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심이 싸늘한 지경인데 여기에 더해서 먹고 사는 김치로 이런 소액 결제 사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잡히고 나면 이걸 불구속 수사할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반드시 여러 사람의 피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구속 수사를 통해서 아마 본보기로 큰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 기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거 보면 정말 안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사실 이런 사건들 보면 나는 절대 안 당할 것 같다 했는데 당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가장 화가 나는 게 지금도 이 페이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 페이지도 열려 있고요. 클릭을 해 보면 그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싼 가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해서 거품을 없앴다, 당일 생산한다, 햇삽 인증을 받았다 등등 화려한 문구, 믿음직한 문구들로 소비자들을 현혹을 했고요. 사진도 아주 김치가 예쁘게 생겼네요.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품 후기도 29개 정도 있었고요. 피해자들은 정말 싼 가격이긴 했지만 포털에 버젓이 광고도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심하지는 않았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배송이 늦어져도 초반에는 워낙 주문이 밀려서 그렇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일단 믿고 기다렸던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피해자분과 컨택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폭등하고 힘들다 해서 부모님 댁 보내드릴 생각으로 지인들한테도 엄청 싸, 10kg에 국내산이래. 그런데 또 내용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구매했는데 그러니까 24일 날에 출고될 거다, 죄송한 마음 담아, 귤까지 배송할 거다, 막 이런 말에 그런 메시지까지 안심시켜놓고 나서 기간이 지나도 계속 안 되니까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 사이트를 완전히 다, 완전히 날라가고. 신 기자, 심지어 이 업체가 정식 사업체로 등록된 것도 아니었다고요? 네, 이 사업자 주소지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공유 오피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치 사면서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사지 않거든요. 고기가 뭐 주소지만 있지 공유 오피스인지 김치 공장인지는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6개월 단계 계약해서 선입금으로 24만 원만 내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이트와 이제 계좌 입금처를 땡처리닷컴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게 실제 여행 플랫폼 중에 땡처리닷컴이라고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의심을 덜 했던 것 같은데 이 실제 여행 플랫폼, 땡처리닷컴 측은 자신들은 김치 등 농수산물을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라면서 해당 업체의 상표법 위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백기준 원장님. 저도 온라인에서 가끔 김치 사먹는데 이거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뭐 사실 구별하는 방법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또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결제 사기라든가 또 가격이, 물건 내놓은 가격이 비교적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 결제라든가 또 어떤 무통장 입금을 꼭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유의를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조금 힘을 들여서 배송지라든가 그다음에 제조업소 소재지 이런 걸 좀 전화상으로 확인해 봐서 의심스러우면 구매하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소액 상기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많아서 규모가 상당해졌는데 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있어요, 혹시? 뭐 저희와 연락된 피해자들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게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와 연락이 되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조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도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아예 꺼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소비자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업체도 가보신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사업자가 지금 연락도 두절되고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비자하고 사업자 간에 중재를 하고 합의 권고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또 행정권이나 뭐 그런 제재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붙잡히더라도 검거에 일단 주력을 해야 될 텐데 붙잡히더라도 이 사람이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생각은 있었던 건지 이런 건 사실 미지수고요. 일단 처벌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혜정 원장님 경찰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꼭 잡아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방금 저 방송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반드시 잡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처벌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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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